한전이 추진 중인 송전선로의 금산 경유 방침을 놓고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관광 레저시설과 문화유적지가 질비해 자연환경과 경관 훼손이 우려돼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강행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금산군 진산면주민 120여 명이 전남나주 한전 본사에서 송전선로 경유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2029년 12월 준공 목표로 전북 정읍시와 충남 계룡시를 잇는 345km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한전. 지난해 선로가 지나는 인근 15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경유 구간을 결정하면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106km로 결정된 노선이 직선거리 84km보다 훨씬 긴 원거리 우회 노선인데다 예산도 223억 원이 추가돼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입지 선정위원 대부분이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로 지역주민은 3분의 1에 불과해 사실상 배제된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송전선로 경유 예정 지역인 금산군 진산면 1원은 이곳 이치대첩 전승지를 비롯한 문화유적 정비사업과 관광지 개발 사업이 한창인 곳입니다. 권율장군 지휘소와 진산성지 등 문화재를 비롯해 대둔산과 현재 조성 중인 진산휴양림, 펜션, 캠핑장 등 각종 레저시설이 질비해 경관 훼손과 문화유산 훼손도 우려됩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런 사업시설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굳이 그 사업시설로 지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주민들은 기존 구정읍에서 계룡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자는 전압규모 등을 이유로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와 예산 낭비 문제 등을 들어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tu Inst Hugh tu Instay amos tu Inst Hugh tu Inst Hugh tu Inst downs tu Inst Hugh